남태룡길이 열렸다지 이곳 도옥으로 통하는 관문 말일세 저작거리마다 발 디딜 틈이 없고 우뚝 선 대문은 그야말로 장관이란 하나 화려한 꽃은 가시를 품기 마련이고 해가 높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 저 궁궐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? 자네를 이곳으로 이끈 진짜 이유 말일세 강도한 것을 환영하네 바로 이어둔 서울에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